금융전문 변호사시죠.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금융상품 분쟁 대처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별호사님,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신청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사모펀드,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 펀드는 펀드 판매 시에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펀드가 운영되었고 결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펀드가 손실을 입음에 따라 투자자들이 위험이 전의가 돼서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한 바 있습니다. 원래 투자란 언제든 투자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100% 반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인펀드라든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사에게 100% 반환을 하라는 결정이 나와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0% 반환 결정,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통상 펀드 판매 등 투자의 경우에는 100% 반환을 잘 결정해 주지 않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투자란 원래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꼼꼼히 챙겨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충분히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품을 이해하지 않고서 투자한 것 그 자체가 잘못이므로 잘못한 만큼에 대해서 과제상계를 하기 때문에 100% 반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만 반환이 이루어져도 투자자 쪽에서 상당히 잘 다툰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다른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 판매 절차 자체가 금융소비자는 모든 것을 잘 듣고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충분한 설명과 위험에 대한 안내를 받고서 심사숙고에서 의사결정을 하였다라고 금융회사가 용이하게 이런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설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구제가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를 입는다 해도 구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의 이례적인 100% 반환 결정 이거는 뭐 그런 이유나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라인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경우에는 차고 취소라는 법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펀드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판매사와 제조사와 판매사가 이제 분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재판분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이제 펀드 상품을 제조하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이제 판매사가 상품을 철저히 검증해서 문제없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통상은 이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면 이제 어느 판매사를 통해서 판매를 할지 결정을 하고 판매사를 찾아가 이제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판매사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이제 거친 다음에 해당 상품이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판매의 의사결정을 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금융소비자들이 이제 제조사를 만날 일은 사실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판매사 창구에서 이제 금융상품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인펀드나 이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이제 판매사의 상품을 판매해달라고 할 때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이제 펀드가 운용되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직원도 해당 상품이 어떻게 운용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것도 직원이 책임이 아니라 이제 제조사가 속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그리고 상품을 취득하는 금융소비자 역시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 체결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인정해서 100%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텐데 금융상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절차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 들으면 먼저는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해당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은 근데 소송 절차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간이하기 때문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금융소비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쟁조정 절차라는 게 뭐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국민신문고라든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일반 민원 형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접수하든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요. 다만 이와 같이 접수가 되면 먼저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제 민원 내용에 대해서 회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회신을 할 텐데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되면 사안이 단순하고 간단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혼자서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사안이 좀 복잡하고 거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분쟁조정 신청 시에 자신이 할 말만 쓰고 자료조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1인이 1년에 수십 사건이라든지 100건 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내 사건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긴 하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자료만 보아도 사건 전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건의 자초지종과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히 챙겨서 함께 증거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시에 내가 민원을 제기할 때 분쟁조정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쟁조정 평가 기준이라는 건 또 뭔가요? 네. 아무래도 분쟁조정이 있는 경우에 감독원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분쟁조정 위원들이 꼼꼼히 검토한다 할지라도 이 검토 결과가 법령이나 하위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해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하위 규정들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서 엑셀 스프레드 시트 같은 걸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중에서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자주 쓰이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민원 신청서나 의견서에다가 반영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주로 이제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담 권유 행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 규제 위반 여부도 반영이 되지만 가령 상품 가입 목적이 여유자금 투자라고 하는 것과 은퇴 또는 전세자금을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퇴자금 또는 전세자금인 경우에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하도록 권했어야 되는데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고 하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배상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70세 이상의 초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한테 보다 가산점이 좀 부여가 되고요. 상품 판매 후에 이제 해피콜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금융회사의 책임이 보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항목 하나하나마다 5에서 10% 정도의 이제 가산 또는 감경 퍼센트가 좀 적용이 됩니다. 또한 투자자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교육 정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령 이제 공익활동을 위한 비영리 법인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와 일반 회사가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는 조금 달리 취급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교육 정도가 대단히 높거나 직업이 전문직이라든지 금융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상 비율이 대단히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준표에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치가 있어서 이에 따라 종합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된다. 뭐 그런 정리 팁을 하나 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라든지 예금, 적금 또는 펀드 등에 가입할 때 반드시 초기에 교부받은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서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받았는지를 꼼꼼히 필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담당자들이 내 사건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좀 효과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는 것이 좋고요.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통상 많은 비용이 지출될 거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소송과는 달리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차가 좀 더 간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이제 또 응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벌어졌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들 잘 챙겨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